짜잔 짜잔 이게 뭐나요 SBS MTV 어 아티스트 이게 바로 그 말로 맡았던 시진상이라는 거네요 드디어 저희가 받았습니다 SBS MTV 정빈이요 고감을 한 번쯤 해놨게요 어 정말 반갑스럽고요 자 모두 팬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라서 더 듣겠고 정말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이거 계속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선배야 그쵸 아 누가 어 선자국 남았어 아 하하 다들 감옥가을 신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간 Hollow 왠 아버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